배우 김영철, 찬호진이 2017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홀에서 남국민, 이유리, 박수홍이 사회를 맡은 2017 KBS 연기대상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날 KBS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부문은 2016년 대상 수상자인 송중기가 시상자로 나섰다. 송중기는 영예의 대상으로 김영철, 찬호진 선생님 축하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영철은 아버지가 이상해 찬호진은 황금빛 내 인생으로 1년 동안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두 배우는 가족에 헌신하는 아버지로 각분의 안방굽장에 감동을 선사했다. 김영철은 17년 전태조 왕관에서 홍의역으로 대상을 수상했던 경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또 큰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어 아버지가 이상해 같이 좋은 작품을 만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6개월 동안 아버지가 이상해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해의 한 인물 인물 살려준 작가, 그 작품을 현실감 있게 연출해준 감독, 촬영감독 그리고 TV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든든하게 응원해준 김혜숙씨 든든하고 속깊었던 민웅, 준희, 셋딸 유리, 소민희, 화영희 예의바르고 밝고 애교 넘친 식구들과 이 트로피 쪽에서 같이 나누어 갚겠습니다. 집에서 보고 있을 아내에게도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천호진은 아직 저희 드라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상을 받게 되는 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받지 않겠다. 세상 모든 부모님에게 주겠다는 감동 있는 수상 소감을 말했다. 이어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 여보, 연애할 때 한 약속 지키는데 34년 걸렸다. 너무 늦었다. 너무 미안해. 당신만 허락하면 다음 승에 다시 한번 당신과 살아보고 싶다면서 아내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는 사랑꾼 남편의 모습을 보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남녀 최우 수상은 김과장의 남국민, 아버지가 이상해의 이유리, 마녀의 법정의 정여원이 각각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새 배우들은 각자 드라마에서 함께하는 제작진, 스태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밝혀 이목을 끌었다. 우수상은 총 3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중편 드라마 부문에서는 이동건, 준호, 조효정이 수상했다. 1일 드라마 부문에서는 김승수, 송창희, 명세빈, 임수영이 선정됐다. 또한 미니시리즈 부문에서는 박서준, 김지원, 장나라가 각각 수상했다. 더불어 장편 드라마 부문에서는 황금빛 내 인생의 박시후와 신혜선이 차지했다. 네티즌상은 박서준과 김지원이 수상했다. 두 배우는 쌈, 마이웨이에서 호흡을 맞췄고 서로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도 해 현장을 훈훈하게 했다. 이어 연작, 단막극상은 여회현, 라미란이 받았다. 라미란은 수상 소감으로 단막극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신인상은 4명이 공동 수상했다. 쌈, 마이웨이에 안재홍, 매도독의 우도환, 학교 2017의 김세정, 아버지가 이상해 매도독의 류화영이 남녀 신인상을 받았다. 류화영은 울음을 터뜨리면서 수상의 영광을 누렸고 아버지가 이상해에 함께 출연했던 이유리에게 언니 나상 받았어라고 밝혀 감동을 더했다. 조연상은 김성호, 최원영, 이일화, 정해성이 수상했다. 이들은 올해 KBS 드라마에 출연해 주연 못지않은 존재감을 뽐내면서 극에 재미를 불어넣었다. 작가상에는 황금빛 내 인생의 소현경 작가가 받았다. 소작가는 이날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고 드라마 주인공인 신혜선이 대리 수상했다. 그녀는 작가의 수상 소감을 전한 후 작가님의 피, 땀, 눈물이 담긴 대본을 잘 소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지난 4월 세상을 떠난 고기명예가 특별 공로상을 받았다. 아들인 이민우 씨가 대리 수상했으며 시상식에 참석한 배우들이 기립해 고인을 추모하기도 했다. 고기명예는 유작인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의 출연해 지난 2월까지 혼신해 연기를 펼쳤다. 이 밖의 청소년 연기상에는 정진원 1회가 각각 받았다. 다음은 2017 KBS 연기대상 수상자 대상 김영철, 천호진 남녀 최우수 연기상 남국민, 이유리, 정여완 남녀 우수 연기상 이동관, 준호, 조효정 남녀 우수 연기상 부문 김승수, 송창희, 명세빈, 임수향 남녀 우수 연기상 박서준, 김지원, 장나라 남녀 우수 연기상 박시호, 신해선 베스트 커플상 윤현민, 정여원, 손호준, 장나라 박시호, 신해선, 박서준, 김지원, 류수영, 이유리, 남국민, 준호 특별공로상 고기명예, 네티즌상 박서준, 김지원 연작 단막국상 여회연, 라미란 작가상 소현경 남녀 신인 연기상 안재홍, 우도환, 김세정, 유화영 남녀 조연상 김성호, 최원영, 이일화, 정대상 청소년 연기상 정진환, 이뢰 청소년 연기상 정진환, 이뢰 청소년 연기상 청소년 연기상 감사합니다.